요즘 이상하게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. 왜 그럴까? 왜 이렇게 구독자가 갑자기 늘까?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. 제 채널 이름은 아님 말고 TV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아님 말고 TV 이렇게 들어가도 이 사람 TV가 나오거든요. 유튜브. 이거 정치 방송이거든요. 저는 이거 아닙니다. 그래서 구독자 2주, 3주부터 제 채널에 들어오신 보수분들.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. 저는 아메리카 원주민, 정치 이런 거 안 합니다.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이런 거 아메리카 원주민, 체로키, 나바호, 라코타, 아메리카 원주민, 캐나다 원주민. 그 단어 서로 우리 말과 비교한 그런 채널입니다.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이쪽으로 들어갔어요. 제 채널 구독 취소하시고. 멸공 이런 거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이거 하고 아닙니다. 이쪽이 아닙니다. 아님 말고 TV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님 말고 TV 치고 들어가도 이렇게 제일 먼저 뜨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뒤에 TV가 붙습니다.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